우린 자투리 특집이죠? 룰라의 고령웅, REF의 성대한 그리고 쿠피의 신동욱! 진짜 싫어해. 어우, 칙칙하네. 공부라고 싸우면 이길 자신 있어요? 나랑 싸우면 이겨? 야, 수준이 낮아요, 형. 저도 형은 이길 것 같아요. 야, 나와봐. 내 별명이 왕팡이 시대 강냉이요? 강냉이 탔던 귀명? 이거 말 못하게? 아니, 형. 제가 볼 때는 실제 강냉이를 쳤습니다. 투투 멤버들하고 또 이렇게 선곡 관계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좋아했었어요, 제가. 황희웅 씨가? 네. 윤종실 씨를 사실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그 정도예요? 정말? 네.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에요. 형이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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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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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얘기하는 거 아니 뭐 물어봐 주세요 오늘 이게 방송에 сам 알까요? 나갈까? 나갈게 없어 아주 뭐 거리가 없어 이제 그 뒷얘기가 있었어요